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뱀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드디어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 날짜 7월 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날씨가 좀 흐릴 때도 있고 한데 이번 장마는 좀 기상청 일기예보랑 좀 예측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지금 AI도 많이 발달했고 과학적인 기술도 많이 발달했는데 기상청에서도 이런 날씨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네 인생도 그런 부분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식과 지혜가 늘어가고 이러한 운때가 오겠다, 이러한 운때는 이렇게 활동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그 예상이 빗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7월, 8월 달 제가 이제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운기를 살펴보니 상반기 때는 1월 때부터 4월 달까지는 괜찮았고 5월 달, 6월 달에 잠깐 이제 한 템포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월 달, 8월 달부터 다시 이제 또 좋은 운기의 시작이 왔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무리들을 만나서 뱀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운기를 보았어요. 봄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산에 가면 뱀들 많이 돌아다니죠. 약간 그런 형태를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2년 수에 있어가지고 덕망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연애, 결혼, 출산 이렇게 이제 다양한 깊은 인연수가 생성되고 그 이동수, 확장, 이사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확장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인연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뱀꿀 보신 적 있나요, 뱀꿀? 뱀꿀 보면 뱀들이 막 이렇게 꼬여있죠?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깊은 인연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깊은 인연수가 들어와서 뭐 사업도 진행하고 뭐 이제 결혼 같은 거 연애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연수가 깊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건데 이 사람과 그 사람과 나와의 또 그런 게 맞지 않는데 또 깊어져 버리면은 악연 아닌 악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컨트롤하면서 지금의 온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온기를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올해 36살이 되는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고방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7월달 어떨까요? 짠! 아, 조금 시련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좀 뱀 꿀에서 일을 한 지 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몽사몽한데 8월달 온기를 살펴보니 오, 이런 것도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자, 그래도 전체적인 일사는 좀 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딱 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요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눈에 들어오고 요것도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사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뭔가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결과를 내는 데는 좀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멀티플레이적인 이렇게 활동도 좋긴 하지만 뭔가 결과가 필요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회 동방에는요 새로운 인연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가는 것만큼 흥분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사들인데 새로운 인연이 많아지는 만큼 근데 스트레스도 좀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좀 예민해지는 부분인 거죠. 좀 그래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올해 꼭 한번 요번을 옮길 때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안 좋은 것들을 딱 다 털고 이렇게 나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지병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검진 같은 거 한번 하시면서 시술이라든지 간단한 약 같은 거 드시면서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아,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은 막혀있던 일사들이 좀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당장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현금화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적인 부분 뭐 부동산 매물이 왔다 갔다 뭐 누가 계약금을 걸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들리는데 당장에 현금이 도는 흐름은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막혀있던 고민스러웠던 일사들이 풀리는 조짐이 보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위안을 삼으시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은 7월달, 8월달 충분히 덕망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일은요 올해 48살이 되는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이게 아무래도 5월달, 6월달 한 테뻣 쉬어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변화, 운기의 변화에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뱀띠 여러분들이 자, 8월달은 어떨까요? 아하 그래도 오, 냉탕과 온탕을 가는 형국이다. 큰 성분이 드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나 인간사회 덕망이 크게 덜어서 비즈니스적인 부분, 동업수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큰 치즈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먹는 그런 덕망의 운기가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사람들하고 협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추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간사회 덕망은요 그래도 뭔가 협업적인 부분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겉보기와 석보기가 다른 사람들이 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친절한 것 같지만 나중에 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문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맺고 끊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은 좀 많이 지쳐있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하는 그런 운기입니다. 식복의 운기도 돌고 이때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종류에서 다양한 활동 중에 긍정성 있는 컨디션 제일 좋은 건강의 보약은 웃음이죠. 웃을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탐대실의 그런 일사대만 좀 욕심만 좀 버리면 됩니다. 나 혼자 먹으면 충분히 이 정도밖에 못 먹는데 다른 사람들 먹으면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숨겨놓고 먹으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아끼면 똥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일 있으면 나눠서 이렇게 좀 회법적인 일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자영업과 사업의 다른 점은 자영업은 내가 고생을 하는 거지만 사업은 내가 사람을 부려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적인 부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뱀띠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을사생 60세가 되는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오, 그래도 우리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시작하자마자 7월달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8월달에는 이런 기가 오, 퍼펙트하네요. 아마 우리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이 뱀띠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우한기가 나올 만큼 공수가 이제 이해가 가는 게 큰 고비를 넘어가는 형국이에요. 이제 이 상반기에 2024년 상반기에 좀 어려웠던 일사들이 마음적으로 간제가 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건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갈팡질팡의 그런 위기가 있을 거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 직종을 바꿔야 되나 너무 안 좋은데 경기가 이런 고비를 많이 가질 텐데 숨통이 트이는 운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사회 덕망적인 부분에서는 큰 기인의 수가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영업적인 부분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람 속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내 지금 일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실제로 1차원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하시니까 평소에 내가 해왔던 그런 인간사회 덕망들이 좀 좋게 돌아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큰 수술이나 시술을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이 7월달, 8월달에 그래서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좀 언제 할까 연말에 할까 빨리 할까 늦게 할까 병원마다 말이 다를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들과 말이 다를 거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7월달, 8월달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미용적인 수술이든 백내장이든 눈꺼풀 수술이든 이런 뭐든 간에 칼 될 일 있으면 7월달, 8월달에 빨리 하는 게 좋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아무래도 좀 나가는 금전이 있긴 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하든 확장을 하든 지금 고비를 넘어가게 해서 돈을 밀어넣든 이런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쓰는 운기예요. 금전적인 걸 내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위기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을 잘 모면하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럴 때는 아낀 써야 됩니다. 잘 쓰는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의 위기와 고비를 무탈에 잘 넘어가시는 위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2세가 되는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이 어떨까요? 짠! 아,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운기가 들어 든다. 그래도 뭐 공부운, 문서운 이런 게 들긴 하네요. 8월달에 이런 운기가 잘 지속이 될지 보니까 어, 그래도 덕망이 있다. 내가 조금 갈팡질팡했던 것들이 어, 그래도 충분히 고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좀 문서운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하루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 의정부 실입 도서관에 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가면은 항상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지식적인 부분을 넓혀서 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공부운이 들었으니까 우리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큰 문서운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유종의 의미가 필요하긴 해요. 문서운이 들어가지고 부동산 매매 누가 계약금 걸긴 했는데 나중에 조율하는 부분에서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는요. 좀 먼 인연의 연락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연락했는데 좀 사이가 소원해져서 연락 안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연락이 오는다거나 멀리 있던 사람들의 연락이 희소식이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경산할 일도 있을 것 같고 뭐 잔치 벌일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컨디션적인 부분에서는요.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일상생활 속의 컨디션 뭐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수면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식단 조절 좀 하셨으면 하고 산책이나 운동 같은 것도 좀 겸하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뭐 문서의 운 아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금, 지원금, 위로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로 좀 행제수의 운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지도 않을끔 뭐 나라에서 뭔가 지원금이 나온다든가 뭐 도움을 받는 게 기분이 좋죠. 왠지 모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일사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건 좀 동사무소나 주변 사람들 좀 잘 알아보세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이라든지 혜택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잘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가면 잘 알려주시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덕망들 있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뱀티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뱀티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체적인 일사들이 무탈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좋은 공수를 말하는 걸 위해서 어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게 개인적인 운기가 올라가더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체감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에 비해서 체감되는 경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힘들어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힘드니까 좀 으쌰으쌰 하시면서 좀 격려하시면서 지금의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뱀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두량은 또 9월달 10월달 더 좋은 공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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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